한글자막 by 한효정 영주하듯이 돌아오듯이 그 노령서를 잊지 못해 세상 저러고 다 흐르고 세상 저러고 나를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예수 밖에는 없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예수 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예수 밖에는 세상 저러고 다 흐르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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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세상 행복을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을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빛박이 몰려오라도 주 예수 밖에는 일시오 밖에는 아 아 아 아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